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세요. 저 누구신지 좀 소개해부터 먼저 좀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아나입니다. 아니 저 오늘의 주인공과 어떻게 되는 사이인지. 저는 베놈의 여자친구고요. 그대의 디부터 이렇게 쭉 사귀어 오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고난이도의 기술.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그럼. 완전 멋있다. 왜 그러지. 와 그게 정말. 어떻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이야 근데 그거 언제부터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그랬고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지. 그 외에만 대중에서 학생이 됐어요. 저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당구대회에서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분은 당구선수이신거에요? 저도 당구선수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만나서 데이트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아무래도 둘의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면서도 서로 당구를 많이 치는데요. 또 플로리안이 저에게 어려운 당구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저희 둘이서 커플 기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도 서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술은 뭔가요? 그래서 제 첫 샷은 너, 붐?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붐씨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누워주시면 눈을 가리고 붐씨를 넘겨서 공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저를 넘긴다고요? 자, 코랑 입술이랑 전반적으로 좀 조심을 해달라고 이제 흰 공을 점프슛으로 쳐서 붐씨를 넘어간 후에 이 형색 공을 이쪽으로 잡겠습니다. 저를 넘어서요? 네. 굿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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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을 줍니다. 행운을 줍니다. 굿락. 굿. 굿락. 굿. 굿. 어, 제발 베놈. 제가 찍찍데도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발 베놈 발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친 걔도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하십니까? 파이팅 베놈 파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키니까. 이렇게 보여. 와,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어 살짝 어 타고 올라가는데 어 나쁘진 않았어요. 자 이거 또한 어떤 점프샷에 엠비타이저랍니다. 아직 메인 요리가 안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이 점프샷을 스타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요기인데. 저기 뭐 탑을 쌌어요. 이게 뭔가요. 이제 흰 공을 쳐서요. 원쿠션 2쿠션 3쿠션을 거쳐서 점프샷으로 친 다음에 가운데 중앙을 통과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저거 보세요. 바로 위까지죠. 중간. 지금 통과 구간이 정확히 가운데가 61입니다. 지금 통과 구간이 정확히 가운데가 61입니다. 통과 구간 가운데가. 예. 높이를 띄우기.